이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이 있고 이들의 부릅뜬 눈이 있기에 우리에겐 편안한 밤이 있다. 경희야, 먼저 아버님, 어머님 모두 안녕하신지 궁금하구나. 모처럼 만의 휴가를 마치기도 전에 왜 내가 기대해버렸는지 너는 생각해본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모처럼의 휴가를 얻어 집에서 며칠을 머무는 동안 나는 너무나 달라진 너를 본 것이다. 양장점이나 미장원의 출입이 일과처럼 돼버린 너 그리고 새 모양의 구두에 더 매력을 느끼는 너의 행동에서 나는 지난 날의 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루의 일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다방에서의 잡담. 다방에서 나오면 또 고고클럽.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또 나를 실망시킨 것은 병현이의 행동이다. 자기 처지를 망각한 행동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병현이에게서 학교 교련에 대한 불만 섞인 말을 자주 들었다. 참으로 철없는 애들이라 생각했다. 6.25 당시 공산교례들이 엄청난 장비를 몰고 낙동강까지 밀어 박쳤을 때 교문을 박차고 나선 우리 학도의연군이 이를 막아 조국을 구했다. 그러나 이 낙동강 전투에서 학도의연군의 90% 이상이 피를 흘려야 했던 것이다. 훈련 없이 용기와 정의감만으로 전쟁은 할 수 없다는 사안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 일주일에 2시간 심신을 달려내가며 익힌 훈련은 이사시에 나 자신을 구하는 최선의 수단임을 병현이에게 꼭 빌려다오. 또 한가지 나를 슬프게 한 것은 어머니의 달라지신 모습이다. 아니 여보, 왜 앉아만 계시오?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원, 월급을 갖다 준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야단이야. 아니 물가가 좀 올랐소? 물가가 좀 올랐기로서니 그게 무슨 새삼스러운 일이라고. 환율이 올라서 금년에 물가가 더 올랐다잖아요. 알긴 아는군. 물가가 오른 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들먹이고 있단 말이야. 아무튼 오른건 오른거 아니에요. 뭔 죽거리만한 월급을 갖다 주고서는 내채네. 그러니까 좀 절약하고 쓸데없는 건 사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누가 쓸데없는 거 샀다는 거요? 허허, 전축이다. 냉장고가. 지금 우리 형편에 꼭 필요한가? 요즘 전축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글쎄 말이다. 옆집 형이네는 언제부터 들여놨다고? 아무튼 큰일이야. 형이야. 7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남의 집에서 새 빵을 살았다. 그때 어머니는 조금도 투정하시는 걸 못 봤어. 그러시던 어머니가 왜 달라졌을까? 모두가 분해 넘치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어머니와 너, 그리고 병현이의 그릇된 생활을 위한 돈이 밤잠을 잊고 일하시는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이 메인다. 또 하나 못마땅했던 것이 삼촌이었다. 도박과 술로 가산을 당진해버리고 살길이 얌담해지자 그 책임이 사회에 있는 것처럼 떠들어댄다. 나의 실망은 우리 집에서 뿐만이 아니었다. 사치스러운 서울. 대표적인 풍조가 물결치는 서울에서 이것이 불과 25마일 북쪽에 적을 둔 우리의 수도인가를 생각해보았다. 더욱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 사회의 혼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의심케 했으니만다. 수색을 마치고 돌아왔던 며칠 전의 일이다. 혼란한 후방을 위해서 밤을 새가며 지뢰밭을 헤매야 하느냐는 불평이 어느 병사의 입에선지 흘러나왔다. 2차 대전후 독일의 참상을 너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유태인의 석탄폭리를 막기 위해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가며 기나긴 겨울을 난 대전후의 독일 국민들 그 강인한 인내와 노력과 단결이 오늘의 독일을 이루어 놓았으며 전후 일본이 오늘의 경제력을 갖기까지에는 도다 더한 단결로 권경을 이겨낸 결과인 것이다. 우리도 6.25의 쓰라림을 겪었다.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조국의 모습을 이뤄놓지 않았느냐 온 국민이 한마음되어 어려움을 이겨낸 그 결실이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살림을 안겨준 것이다. 앞서가는 자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뛰고 있다. 뛰는 자의 발을 거는 난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사랑하는 동생 경희야. 세상이 시끄러운데는 네 호황된 생활태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3개월 후면 이 오빠도 군복을 벗는다. 그때 내 앞에 나타나는 네 모습은 며칠 전에 내가 본 사치스럽고 속이 빈 그런 모습이 아니길 바란다. 그럼 잘 있거라. 사랑하는 동생 워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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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